아 아름다운 막방 윤후야 이제 너 중학생이야? 네 와 중학생 중학생 1학년이에요 좋은데? 진정한 급식일 때 윤후 시술 아멘 아멘 이게 뭐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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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래퍼 아멘 Assembly 아멘 할머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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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서 탈 수 있으면 타고 아닌 것 같으면 옆에 도런 라인 있거든? 입구까지는 니가 가 입구까지 여기 라인 아니면 옆에 길로 이렇게 옆으로 내려오는 데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무서워 처음 보면은 일로 이렇게 진입을 지금 내 자전거도 우대로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야 되거든? 어 많이 좀 쫄려 처음 가는 사람은 아니면 옆으로 돌아가서 형들 내려오는 거 구경해? 아 네 앞선에 스멜이 나는 앞선 스멜이 아직 직벽이 안보여서 내려가서 옆으로 봐야될게 어 어 옆으로 봐서 저기 천천히 라고 써있잖아? 그쯤에 있으면 돼 저 표지판에 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긴 진입이 쫄려 여기 내려가는 거 막상 안 무서운데 여기가 너무 안정감이 1도 없잖아 어 사람들 온다 네 옆으로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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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끌바해서 내려가야돼 네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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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로 좀 끌바해서 내려가 어 어 상황이 안좋아 길을 다 막아놨네 못가려 아 이거 8분 넘으면 자르는데 영상 두개로 나눠지는데 아 아 가자 종이 와 응 옆 옆 오케이 고 저 먼저 가 어 뒤에 오실 어 뒤에 따라갈거야 알겠습니다 천천히 가 네 갈게 윤우야 갈게 오 오호 여기 앞에가 네 별거 없지 박상 보니까 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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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정지찍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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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정지 Hous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